계속해서 이번엔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이딴 말실수로 인해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흑인 아빠의 백인경관의 총격사건으로 인종차별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위스콘신주 커너사를 찾은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등 뒤에서 발사한 백인경관의 총탄에 하반신 마비가 된 블레이크 가족 면담을 가진 조 바이든 대선후보입니다. 하지만 커너사의 한 교회에서 흑인 지도자급 인사들과 강연성 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말실수가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을 흑인 백인으로 흑백 분열 사태를 야기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임을 강제하던 중 전군은 백인 에디슨이 발명한 것이 아닌 흑인이 발명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팩트체크부터 한다면 물론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언급한 흑인은 에디슨 연구소에서 일한 루이스 하워드 레티머라는 흑인으로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흑인 레티머는 전군은 물론 전화기 등 당대 탁월한 발명에도 참여한 흑인 과학자이지만 전구를 발명한 이는 토머스 에디슨님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찌 됐든 민주당 조 바이든의 말은 흑인이기에 이러한 공적들이 가려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말을 실수했습니다. 무거운 사례들을 예로 들던 조 바이든 후보가 끝맺음을 가벼운 농담으로 마치려 한 듯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총 맞을 테니 여기서 끝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장례는 매우 썰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코로나19 사태 속 주로 집에서 직거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다 모처럼 첫 현장 뉴스에 나섰지만 이처럼 잇따라 말실수를 하면서 구소수에 오르게 됐습니다.